안녕하세요. 여기 밖에 창문을 쳐다보면서 지금 58번 이제 여행에 와서 이틀을 쉬었습니다. 근데 58번 히스 프린세스 읽으면서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을 읽으면서 교정하는 교정의 묘미의 그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즐겨보시죠. 교정은 어찌됐든 했습니다. 거의 사전 보지 않고 했다고 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우리 단어 때문에 58번 그랬는데 한국말로 순화를 시켰기 때문에 말은 됩니다. 일단은 중간에 오다가 하나 58번 드디어 58번 7번 8번 이틀 여행 후에 앉았습니다. 눈도 부었고 내 프린세스, I can keep you from falling. I want to do more for you than keep you from evil. I want to free your heart from the desire to sin. when you are being tempted, take authority over evil and speak my words of deliverance out loud. You will discover that my power is greater than the enemies of your soul. I am your power, your safety. I can keep you on the road to everlasting life and let nothing destroy my perfect will for you. I have set you apart for a purpose for greater than any pleasure this world has to offer. So call to me before you stumble into a trap and I will make a way of escape. Seek me and I will give you the power to prevail. The more you taste of my goodness, the less you will crave any temporary temptation. I am strong in your every weakness and I will give you strength to walk through or away from my any situation. Now gather and go in my name and let me help you live a balanced life. Love, your and your keeper. I pray that from his glorious unlimited resources, he will give you mighty inner strength, his holy spirit. Efficient 3, 16. 나의 공주의 58번 너를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마 아빠는 공주가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보다 더 보호해 주는 더 보호해 주는 것을 해 주기를 바란다 더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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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해 주는 것보다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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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네가 보호받는 거보다 남을 더 보호해주라. 보호받잖아 주로 약하다고. 근데 남을 보호하는 너의 마음의 선택에 자유가 있기를 바라고 하냐. 그게 뭐야. 주로 향하는 너의 마음에 어떻게 자유롭게. I want to do more for you than keep you from evil. 설명해봐.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앞에 I want to do more for you. 네가 더 잘해주기로 원한다. 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keep을 그냥 keep you from evil. 이해가 돼야지. keep you from evil. 악으로부터 keep 보호받단 말이지. 보호받는 거보다 네가 더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보호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남을 보호해주기도 바란다. for you. I want to do. 내가 하기를 바란다. I want to do. 하나님이 하기를 바래. 너를 더. 근데 뭘 하기를 바라냐면은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는 것보다 너를 더 보호해주는 것을. 너를 더. 이 두는 보호겠지. protect. protect. 악으로부터 너를 지켜주는 것보다 너를 지켜주는 것보다 너를 지켜주는 것을 하기를 더 원한다. 보호보다 keep은 지켜주단 말이지. 악으로부터 너를 지키는 것보다 너를 위해서 나는 그보다 더 하기로 원한다. 악에서 지키기만 한 게 아니라 더 많이 해주기를 원한다. 이거지. 보호도 해주고 꼭 악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야. 악한 것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는 것보다. 지켜주는 것보다. 악한 것에서. 악한 것에서. 지켜주는 것보다. 악한 것으로부터. 악한 것에서. 지켜주는 것. 악한 것으로부터. 그렇잖아. 우리가 도둑으로부터 지킴을 당하는 것. 지켜. 지켜. 좋은 것보다 더. 지키는 것보다 더. 지키는 것보다 더. 완전히 보호해준다. 그 말이지. 보호해주기를 원한다. 지켜주는 것보다 더 보호해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좀 돼. 원한다. 바란다. 지킴을 더. 많이 보호해주기를 더. 보호해주기를 더. 보호해주기를. 원한다. 원한다. 너무 높으니까 두 번째도 공주를 공주를 이러지? 공주를 악한 것에서부터 아빠는 공주를 아빠는 공주를 악한 것에서 지켜주는 것보다 더 많이 보호 많이 라고 써야 되겠다 모어가 있으니까 더 많이 보호해 주기를 더 많은 보호 더 많이 보호해 줍니다 네 마음이 자유롭기를 원한다 from the desire to see 죄를 원하는 죄를 원한다고 죄를 향하는 죄를 향하는 네 마음의 선택은 선택은 자유이다 지혜로 향하는 네 마음의 선택은 자유다 지혜로 향하는 선택은 지켜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지켜주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많은 것을 보호해 주고 싶구나 보호해 보호해 붙이고 보호해 주고 싶구나 붙여 띄어 주고 싶구나 맞아 이렇게 나와야지 원한다를 씻고 나라 해야지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했어 제로 향하는 네 마음의 선택도 자유이기를 바란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원한다 싶구나 싶구나 같은 말이 그 다음에도 또 나와야 돼 제로 향하는 네 마음의 선택도 자유이다 제로 향하는 네 마음의 선택도 자유이다 제로 향하는 네 마음의 자유 바란다 그러니까 이상해 바라지는 않지 그냥 그렇게 자유 자유란다 자유롭길 바란다 아니 자유롭길 바란다도 이상해 뭘 제로 향하는데 내 마음의 선택도 당신 네 자유야 그러지 자유롭길 바란다 그러면 안 되잖아 선택도 내 마음의 선택도 자유란다 마음은 그러고 싶진 않지만 제로 향하는 내 마음의 선택도 네 마음의 결정도 네 맘대로 해라 그렇지 그렇지만 아니지 마음은 제로 향하는 네 마음의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선택 네 마음의 선택의 자유가 있단다 네 마음의 선택의 자유가 있단다 제로 향하는 네 마음의 선택에도 자유가 있단다 선택에도 자유가 있단다 네 마음의 선택에도 자유가 있단다 자유란다 해 보겠구나 아 하 자유를 주고 싶다 자유를 주고 싶다 아까 위에 싶구나 처럼 i want to free your heart from 더 디자인 투신. 죄를 향하는 네 마음의 선택에도 자유를 주고 싶구나. 어 싶구나 야 아이 원 하나님이 아이 원트야 자유를. 죄로 향하다. 죄를 디자인 원하는. 자유를 주고 싶구나. 선악의 선택에 있어서도 이제. 자유 자유로 선택을 한 건데. 그니까 선악으로 하자 제로 하지 말고 여긴 제로 나왔거든. 선악의 선택도. 선택에도 자유를 주고 싶구나. 네 마음의 선악의 선택도. 악의 선택도 죄로 향하지 말고 악의 선택도 죄라 하지 말고 여기 씨 분명 죄라고 나왔거든. 내 마음의. 악의 선택도 내 마음의. 죄 죄는 악의 선택 아니야 불법의 선택. 불순종의 선택 죄라 하지 말고. 죄로 아니 죄로 향한. 디자이어라고 그랬어 디자이어라. 네가 봐. 향하는 죄로 향하는. 선택. 디자이얼 투신. 써?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도야 돼. 자유야. 죄로 향하는. 어. 네 마음을. 네 마음의 자유를 주고 싶대. 프롬더 디자이얼 투신. 죄를 향하는 네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싶구나 야. 선택은 없어. 네 마음. 선택이 없어. 내가 또 앞에 선택을 또 같이 생각했나 보지. 선택은 없네. 당신이 참 잘, 잘도 잘 저기 했어. 디자이어를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아. 디자이어 투 신. 죄에 대한. 죄에 대한. 디자이어. 죄에 대한 욕구. 욕망. 죄에 대한 네 마음의 죄에 대한 욕망에도 자유를 주고 싶구나. 네 마음의 죄에 대한 욕망이지. 디자이어는 욕망이지. 그거는 죄로. 욕망에도. 자유를 주고 싶구나. 됐네. 어휴. 아빠는. 공주를. 악한 것에서 지켜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으로 보호해 주고 싶구나. 것으로 보호해 주고 싶구나. 네 마음의 죄에 대한 욕망에도 자유를 주고 싶구나. 죄에 대한 마음의. 욕망에도. 어 마음의 욕망. 죄에 대한 마음의 욕망에도. 아까 영어 영어가 그거야. 마음의 욕망이야. 죄에 대한 마음의. 내 마음의 욕망에도. 죄에 대한. 마음의 욕망. 내 빼버려. 죄에 대한 마음의 욕망에도 자유를 주고 싶구나. 두 개. 쉽구나 쉽구나. 아이 원 투. 아이 원 투 했어요. 그치. 죄에 대한 마음의 욕망에도 자유를 주고 싶구나. 근데 거기 그래서 내가 선택이라고. 내가. 진짜 앞에 미리 선택이란 말을 선거 같아. 됐어? 선택 안 써도 말이 되잖아. 여기 선택이란 말은 없어. 아이 원 투. 내가 바란다 바란다 그랬어. 근데 바란다가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하고 싶구나 하지 뭐. 근데 실상 바라시는 건 아니지 자유를 주신다는 건데 니가.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자유를 주기 원한다. 원한다로 해. 아 주. 자유를 주기 원한다. 그럼 더 확실하지. 자유를 주기. 저에 대한 마음의 욕망에도 자유를 주기 원한다. 앞에는 보호해 주고 싶구나. 보호해 주기 원한다. 하지 말고. 됐어. 니가 유혹을 받을 때. 악을 이겨내는 능력을 받아. 받아 아버지의 구원의 말씀으로 말씀을 큰 소리를. 큰 소리를 외치면. 니의 영혼의 원수보다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구원의 말씀? 응. 권세의 구원의 말씀. 큰 소리를 했지. 니가 유혹을 받을 때. When you are being tempted, take authority over evil. 악을 이길 권세 authority over evil and speak my words of deliverance out loud. You will discover that my power is greater than the enemies of your soul. 니가 유혹을 받을 때 악을 이겨내 놓은 권세를 authority 권세를 받아. 능력이 아니라. 권세를 받아 아버지의 구원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면. 권세를 받아. 받을 때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 권세를 받아 능력이 괜찮아. 권능 권세 능력 authority 권세야. 권세 힘을 받아. 그냥 힘으로 해. 권세지. 권세 권세 authority. 힘은 파워고 능력은 능력도 파워고 권세는 authority지. 일단은 권세로 나가. 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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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죽은 자도 살아 살려내고 미친 자도 살려 아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아 아버지의 구원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구원의 거긴 뭐야 아버지의 구원이야 아버지의 구원 나왔으니까 자세히 했겠지. 마이 워즈 오브 딜리버랜스. 구원이 딜리버랜스 구원이잖아. 구원의 말씀. 아버지가 있어? 마이니까. 어? 마이니까 여기서 마이로 나왔으니까 나의 구원의 말씀을 큰 소리로 했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온 거지 마이로만 하면 그러니까 욕을 받을 때 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아. 아버지의 구원의 말씀을. 내 구원의.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 그러면 되겠네. 이길 수 있는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 구원의 말씀으로 큰 소리로 했지.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 구원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면 아버지 뭐 안 써도 되지만 또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그냥 권세 구원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면 받아 아버지의 구원의.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 구원의 말씀으로. 구원의 목은 어떻게 되어있어? 딜리버랜스. 마이 월스 오브 딜리버랜스 아웃 라운드. 내 말씀인데 구원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큰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면. 권세를 받아. 권세를 받아? 응. 스윙은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 받다 그랬어? 응. 테이크. 받았다. 테이크 어소리티. 받아. 권세를 받아. 오버이블. 악을 이겨. 테이크 어소리티 오버이블. 그리고 스픽. 마이 월스 오브 딜리버랜스 아웃 라우드. You will discover that my power is greater than the enemies of your soul. 그렇게 외치면 네 영혼의 원수보다 아버지의 권세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아 앞에 내가 권세가 뒤에 권세가 따라오니까 아버지의 힘을 받아 아까 능력을 받아 그랬나 보다. 힘을 받아 당신 말처럼 여기다. 근데 거기도 권세고 거기도 권세인데. 뒤에가 힘이야. 내 영혼의 원수보다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거기에 아버지의 권세를. 여기를 여기를 빼고. 여기는 힘이라고 나왔어. 뒤에는 파워라고 나왔어. 앞에 넣어. authority라고 나오고. 능력이 능력. 아버지의 능력이 힘이니까. 원수보다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내 영혼의 원수보다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내 영혼의 원수보다. 나는 너의 능력이고 피난처. 나는 너의 힘이. 힘이고? 힘이시고. 힘이시고. 뭐 은신차 피난차 피난차 피난이 앞에 가 있어 그니까 얘가 지 혼자 가버려도 나는 모르고 갔다가 막 더 너의 힘이고 나는 너의 힘이시고 피난처이시다 아빠는 세상 길 위에 있는 너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고 너를 위한 아빠의 완전한 의지를 세울 것이다 나를 너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고 너를 위한 아빠의 완전한 의지를 뭘 아이고 피낫으시네 살짝 키우는데 왜 이래 안 돼 더 아파요 더 안 키워지네 이상하네 오늘은 이상하네 어휴 더 키워지지가 않아 어딨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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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처이시다 아빠는 세상 길 위에 있는 너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고 너를 위한 아빠의 완전한 의지를 완전한 의지를 세울 것이다 완전한 의지를 세우다 의지가 뭐야 오 위리시 위리겠지 목적 목적이라고 하기가 그래서 앞에 또 여기도 장대한 목적이 또 나오거든 그 어떤 기쁨 거다 다시 완전한 의지 마이 퍼펙트 윌 여기 나왔네 퍼펙트 나 의 완전한 의지 마이 퍼펙트 윌 W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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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 너를 위한 아빠의 완전한 의지를 아빠는 세상길 위에 있는 너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고 너를 위한 너와의 완전한 의지를 세울 것이다 will for you, 너를 위하여 I can keep you on the road 누구의 완전한 의지? 아빠 아빠의 and let nothing destroy 아무것도 nothing destroy 파괴할 건 없다고 my perfect will 나의 완벽, 완전한 의지를 너를 향한, 너를 위한 나의 완전한 의지를 아무것도 destroy nothing nothing 꺾지 못할 것이다 꺾지 못할 것이다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꺾지 못할 것이다 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했네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다 부정을 긍정으로 내가 바꿔버렸구나 부정을 긍정으로 내가 바꿔버렸구나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다 꺾지 못할 것이다 꺾지 못할 것이다 그 destroy 하나님 것을 누가 destroy 해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꺾어 그래서 나는 더 오히려 세워야겠다 하는 말로 한 것 같아 꺾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파멸하지 못할 것이다 destroy는 파멸이거든 그래서 의지는 꺾다고 해야 되잖아 한국말로는 의지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꺾지 못할 것이다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파멸하지 못할 것이다 그 중에 제일 좋은 단어가 destroy로 나왔으니까 nothing destroyed 세상 아무것도 나를 나의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다 꺾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나의 의지를 아무도 꺾지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nothing이니까 그런 말 안 써도 돼? 그냥 꺾지 못할 것이다만 해도 돼? 쌍기억 아닌가? 꺾다 이게 맞나? 여기는 기억 같아 쌍기억 하면 이상하다 글씨 자체도 이상하다 됐어? 아무도 그런 거 안 써도 돼? nothing이니까 너를 위한 아빠의 완전한 의지를 아무것도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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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무것도 어느것도 무엇이든지 아니 아무도 그냥 아무도가 제일 낫나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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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지 못하 너를 위한 세상에 제공하는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장대한 목적을 너를 위한 너를 위해 따로 계획해 놓았다 목적을 장어만 장대한 하지 말고 장어만 목적이니까 목적이니까 장어만 장대한 단어가 뭐야?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더 큰 더 큰 더 큰 위대함 위대한 목적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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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위대한 기쁨보다 플레저라고 했으니까 목적 뭐다 무슨 목적 거기 단어 뭐다 플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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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룹 더 그룹 더 그룹 더 그레이트 어 어떤 기쁨 보다 더 크나 큰 목적을 왜 근데 목적이라고 썼어? 아 아 너를 분리 구별해 놨어 플레저로 기쁨으로 근데 뭐를 위한 기쁨이냐면은 그레이터 랜 애니 플레저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거 큰 그런 기쁨으로 분리해 놨어 디스 이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분리해 놨어 그래서 소 콜 투 미 비포 그 어떤 기쁨보다 더 더 큰 더 큰 기쁨을 너를 위해 마련해 놓았다 마련해 놓았다 마련해 놓았다 너를 위해 따로 뭐 할 필요 없이 너희니까 마련해 계획해 놓았다 그래서 더 더 큰 더 큰 기쁨을 그 어떤 기쁨 보다 더 큰 그 어떤 기쁨 보다 더 큰 목적을 그러니까 목적을 위하여 목적을 위해 목적을 위해 목적을 위해 그 목적을 위해 표현할 필요가 없어 그럴까 purpose 왜냐면 목적이 여기에 어울리지가 않아서 한참 나도 그 어떤 기쁨 보다 더 큰 기쁨을 위해 더 큰 기쁨을 위해 마련해 마련해 계획이 들었으니까 더 큰 기쁨을 위해 기쁨을 마련해 놓았다 따로 빼 거 그 어떤 기쁨 보다 더 큰 기쁨을 너를 위해 마련해 네 따로 빼고 그 어떤 기쁨 보다 더 큰 기쁨을 너를 위해 마련 해 놓았다 내올이에 마련QUE 마련 속에 목적이 들어있고 준비가 들어있지 다 그지? 준비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준비하는 거잖아 근데 기쁨, 큰 기쁨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다 들었네 너를 위해 마련해 놓았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 너죠 너 때문에 전부 일어나는 거니까 준비하고 목적 목적 목적은 굳이 공주가 덫에 넘어져 너를 위해 준비하고 마련해 놓았다 그럼은 똑같으니까 그러므로 공주가 덫에 걸려 넘어져서 굴러 들어가기 전에 나를 불러다오 덫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야 굴러 들어가기도 들어 있고 돛에 걸려 걸려 넘어져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넘어져 굴러 들어가기 그렇게 표현했어 스탠브 인투어 트랩 덫에 걸려 넘어 돌려 넘어지기 전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오메시 기 전에 나를 불러다 infク 그다음에 mı 굴러 아예 빨리 나갈 시간도 없어 이거 이거 한 시간 끝내고 그다음 또 다른 거 또 들어가야겠네 그러면 말귀가 알아들었으면 됐지 뭐 그러면 아빠가 그래서 당신 같은 전문가가 여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빠져나왔네 내가 아빠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빠져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나를 찾으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마 주마 잠이 막 눈이 부어갖고 잠이 막 쏟아지는 나의 선암이 더 크다는 것을 알면 일시적인 유혹은 작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잠시 일시적인 유혹은 작은 유혹은 작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앞에 크다가 있으니까 또 작다고 했지 너의 모든 악함에 약함에 약함에 아버지의 강함이 있고 함께 동행함으로 강화해줄 것이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상황도 상황에도 강함이 있고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떤 상황에도 벗어날게 해줄 것이다 강함이 있고 강하게 강함이 있고 약함에 아버지의 강함이 있고 함께 동행함에 Soon 함께 동행함으로 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 상황도 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빨리 되는 균형지고 조화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마. 이거 하나 끝내고 좀 쉬었다가 내가 막 눈에서 잠이 막 쏟아지네. 너의 사랑하는 청지기왕 그 영광의 대디까지 해야 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에베소 3장 16절 To my daddy king, thank you for keeping me from falling. You want to do more for me than keep me from evil. Free my heart from the desire to sin. You have set me apart for a purpose for greater than any pleasure this world has to offer. So I will call you before I stumble into a trap and you will make a way of escape. I seek you, then you will give me the power to prevail. You are strong in my every weakness and you will give me strength to walk through or away from any situation. Now I gather and go in your name and help me live a balanced life with you forever. Love your keeper, king's daughter. I pray that from his glorious animated resources, he will give you mighty inner strength to his holy spirit. 에피션스 쓰리 섹스틴. 나의 왕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주신다니요. 공주가. 악으로부터. 구호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주기를 바라시고. 죄로 향하는 마음에도 자유의지를 주시기를 바라시네요. 자유의지 주시기를 널차 빼고. 자유의지를 주시기 바라네. 아 자유의지를 주시기 바라네. 주시기 바라시네요. 이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더. 어떤 기쁨보다 더 장인데. 아까 이거 한 거 아니? 아까 아니. 하율이하고 똑같은 말하고 있어. 이거는 내가. 내가 한 편지를 했다. 참. 그래 똑같은 말이 들었지. 내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썸머리야. 이거는 썸머리야. 아까 고친 거. 아니 근데 좀. 근데 조금 더 쉽게 풀어놨어 항상. 저 앞에가 복잡하면. 아니 장대한이라는 게. 위대한. 뭘로 했지? 다른 걸로 바꿨을 텐데. 큰 목적으로.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나를 위해 따로. 이 장대한 목적 빼버리고.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라고 했어.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나를 위해 더 큰 기쁨으로. 그 위에 봐. 그걸 고친 걸로. 그게 좀 달라진 거 같은데. 나를 위해 따로. 나를 위해 따로. 네.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너를 위해 마련해 왔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공하는. 왜왜왜. 그것듯이. 갖고 가려고 저리. 갖고 가서 다시 거치려고. 어떤 기쁨보다. 마련해. 계획해 놓으셨다고 했잖아 나는. 또 똑같은 거야 그 말이. 우리 하율이가 머리가 좋구만. 금방 이런 거 왜 또 나왔다. 당신도 그랬잖아 내가 지지리 설명해 줬는데. 공주의 편지는 그냥 썸머리라고요. 내가 그걸 다시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가 없다고요.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셨다고요. 다른 다른 단어로 바꾸면서 문장을 조금 바꿀 수는 있어. 근데 그걸 얼마나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냐. 뭘 똑같은 말을 하려고. 아니 이거 썸머리잖아. 다른 사람이 당신 다른 사람이 이거를 또 바꿀 수 있겠어 신경 쓰면서 읽는 것도 큰 건데 이렇게 신경 써서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좀 더 써준 것 뿐이야. 그래서 내가 올가미에 걸려 굴러 들어가기 전부터 부르진 나이다. 내가 예수님의 일어나서 예수님의 일어나오니 도와주셔서 조화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청지기 왕의 소중한 딸 말이되. 청지기 왕의 소중한 딸 말이되. 그래서 내가 올가미에 걸려 들어가기 전에. 도와주세요. 그리고 조화로운 삶을 빼버려. 나아오니. 나아오니. 균형 진상 밸런스 드라이. 주세요. 주님과 함께. 도와주세요 해버리고. 주세요. 주세요.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됐어. 그 자. 청지기 왕의 소중한 딸.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한건하게 없이며. 자 이거는 일단은 끝냅시다. 수고했어. 내 눈 좀 봐. 탱탱 부어가지고 지금 햇볕을 바라보니까. 눈도 머리도 엉망이고 그냥. 여지껏. 그런데도 해내네. 뭐야 하나 있는데 사십사 분이야. 사십사 분이야. 그러니까 안녕 파이어. 어찌 됐든 했어 여행 중에 딱 이거 하나. 마음 맞아서 당신이 거야. 이제 끄는 거는 당신. 하율이도 잘해 끄는 거는. 하율이.